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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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색에서 떨어지는 거 하여튼 뭐 세상에 현황이 생겼어요, 생기기를 막 놀라서 쫓아나왔지 방에서 놀라서 쫓아나오니까 뭘 이런 게 하나 물어서 그래 물고 막 이렇게 뭐 뭐지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개 눈이 엉그레기도 있고 앞발이 사람 손가락으로 다섯개 있고 뒤에 또 다섯개 있고 그런게 이래 가고 있어요 길고 오후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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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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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그랬죠. 그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cup직원 나 오늘 뭐 할게, 나 오늘 뭐. 나 오늘 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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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을 해서 가서 보니까 동물 자체가 우리가 전혀 처음 보는 그런 거라요. 족제빈인가 아니면 우리도 우린가 보수는 잘 모르겠더라고. 저때 김병관이가 나오는 전문들의 구청인가 거기에 나왔었어요. 거기에 좀 닮았더라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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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B정도 고정에서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게 농내장의 결과다. 이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주문들을 압박하기 때문에 통찍이 굉장히 심하다. 이리와. 이리 붙잡아. 못먹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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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잡아. 꼭 잡아. 그렇지. 그렇지. 사람 손으로 먹이를 줬을 때 받아먹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약간 훈련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아마 지금도 저희한테 이렇게 받아먹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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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잘 잡어. 예. 그렇지. 그렇지. UNDARY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좀 최근 들어서 누군가에서 이쪽 일대에 좀 방치된 것이 아닐까 눈독 굉장히 통증이라든지 염증 기운 때문에 아팠을 텐데 저런 상태에서 전역의 온도도 떨어져 버리게 되면 사실 발견도 안 되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망해버렸을 가능성이 높죠 아 뭐지? 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중... 고마워! 자, 자... 잘 모르겠어요. 자... 저기...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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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거치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려면 두세 달 이상은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통증이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수술은 아직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일시적인 안검 봉합을 해놨고 수술이 성공적이고 하면 동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갈까? 그렇지. 얘를 한번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사실은 그런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동물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받고 또 많은 동물들이 그런 목숨을 잃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래 동물이 우리나라에 와서 유기가 됐을 때는 굉장히 비참하게 죽죠. 다른 동물들이 잡아서 죽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굶어서 죽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래 동물이 잘못되고 있다는 상태에서라도 perfect을 좀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